지난해 11월에 개장한 경주 루지월드. 문을 연 지 두 달 만에 7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 미숙이다, 안전관리 소홀이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실제 이곳을 이용한 시민들은 루지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40분경, 경주 루지월드에서 7살과 13살 어린이가 탄 루지가 도착 지점을 100미터 남짓 남겨둔 곳에서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자리에 탔던 7살 어린이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영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운전 미숙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경주 루지를 이용해본 시민들은 두 어린이가 루지를 모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라 입을 모았습니다. 저도 혼자 탔는데 이게 내려오면서 순간적으로 이거를 당길 때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힘이 성인보다는 안되니까 거기서 브레이크를 못 잡는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도 20킬로보다는 조금 빠르다는 생각 저희 아기들도 엄마 너무 빨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겨울이니까 바람도 불고 하니까 더 체감 속도도 빠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루지는 특별한 동력 장치 없이 중력과 관성을 이용해 이동하는 카트형 놀이기구로 최고 속도는 시속 20킬로미터. 하지만 체감 속도는 더 빠릅니다. 차하고 지면하고 가깝게 붙어있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트 같은 거 탈 때 바다가 붙어있잖아요. 같은 60, 70만 나면 일반 자동차 150 이상의 속도를 느낍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 하다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호자 자체는 완전히 성인이어야 되고요. 루지 이용 수칙을 살펴보면 10세 미만, 신장 85cm에서 120cm 사이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타야 합니다. 하지만 10살이 되지 않았어도 키가 120cm 이상이면 혼자 타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카가 키가 이제 조금 자기 또래보다 크니까 혼자 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살밖에 안 돼가지고 같이 탔으면 좋겠다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오늘은 그냥 같이 타세요. 그 키를 재는 한 구역은 있었는데 본인의 판단 하에 그냥 키를 재고 탑승하고 그런 것 같았어요. 직원분들이 따로 해주진 않으셨어요. 그간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 알아보기 위해 경주시청에 문의했으나 담당자 부재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언제쯤 결과를 내놓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루지. 하지만 운영 주체마다 안전 규정이 다르고 안전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습니다. 비교적 낮은 연령대의 어린이도 탈 수 있기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규칙 마련과 동시에 꼼꼼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감사합니다.